안녕하세요 주말저녁 맛깔라는 차에서 감귤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이 세척했어요 10개 까볼께요 따라라라 10개 이렇게 손이 무뎌입니다. 자 10개 깝니다 짜자잔잔 쭉쭉쭉쭉 하하하하 줄조 제대로 못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맛있네 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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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감귤 주스는 처음 만들어봅니다 으하 으 잘 될지 안될 잘 돼야 할텐데 으으음 까 거 먹고 여기에 식사 10개 한 번 넣어볼께요 처음 만들어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0개 10개를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되는가 모르겄다 깜짝이도 들어가고 여기에 10개 10개 여러분 여기에 얼음이 없어서 아이스 얼음을 한번 넣어볼께요 물은 물도 좀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야 되는가 몰라가지고 약산수 물 조금 넣고 꿀을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야 되는가 몰라가지고 제주도 야생아 꿀 여기 두스푼 두스푼을 한번 넣어볼께요 잘 돼야 할텐데 윤아 여기 아이스 얼음 한번 넣어볼께요 아이고 아이스 얼음 아이스 얼음 한번 넣어볼께요 짜잔 윤아 잘 돼야 할껀데 하하하 여기 여기 아이스 얼음 연 컵에 물을 한 컵을 한번 넣어볼께요 물을 한 컵을 한번 넣어볼께요 자 갈리나 안 갈리나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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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아 하하하 잘되게 할껀데 하하하 너무 많이 넣어놨다 윤아 돌아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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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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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앵 지붕 애드베베베베베베 시기 다 속이 천천히 이 ocean 유해진 아 pedo 고고고고고 애니 알게 가까이 고생했다 고생했다 간다꼬 아이고 음악 넘치세요 보입니까? 감글 오렌지 주소 한번 따라 볼게요 짠 오래간만에 오렌지 주소 감글 오렌지 주소가 맛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오래간만에 감귤 주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저녁에 한번 잡숴보이소 저 맛깔나는 최선영 사랑해 주신 우리 주소를 한번 잡숴보이소 지가 오래간만에 감귤 10개를 주소를 뺀 데리고 보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맛볼게요 아 맛 좋네 좋아요 눌러주소 오래간만에 만들었는데 감귤 주소 시식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봐 하하하 사회 사회